최근 충북도 의회의 해외 연수 논란이 확산하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청주시의회의 해외 연수 보고서를 살펴봤더니 인터넷 짝입기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청주시의회 6개 상임위원회는 개원 석 달여 만인 지난해 9월부터 차례로 3억 1,900만 원을 들여 공무 국외 출장, 이른바 해외 연수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해외 연수, 이들은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수행을 약속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 연수 직후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해봤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과 유사한 내용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9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와 영국을 다녀온 재정경제위원회 보고서는 출장 내용이 SNS 글과 나열된 단어 순서까지 모두 같습니다. 런던 교통박물관과 유명 재래시장에 대한 소개는 책에 담긴 문장 대부분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선진 농업 사례를 살펴보겠다며 네덜란드와 독일을 방문한 농업정책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견학 내용 가운데 일부는 신문, 기사, 잡지에 실린 글과 매우 유사합니다. 환경위원회의 스웨덴도시 시찰 내용은 한 여행사가 작성한 글과 문장 하나하나 똑같습니다. 관련 규칙에는 수집자료나 참고 문헌을 표기하도록 했지만 이번 보고서 모두 출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성과가 제대로 의정활동 안에 담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베끼기로 채워진 보고서로 과연 어떠한 해외연수의 성과가 담겨질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반복되는 표절 논란에 최근 해외연수를 떠났던 충북도 의원의 기내 음주 난동 의혹까지 겹치면서 지방의회 해외연수 무용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